흐흐흐흐 자아 화이팅! 갑시다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무조건 아 그렇지 트타 시작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크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 빠르빠로 이제 본섭에 와서 스태틱이 패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스태틱에 인피로 치명타 100%를 만들고 거기에 라이를 넣어서 방마저를 모두 낮출 수 있는 상대방의 옷을 벗기는 옷 벗기기 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자 이게 트타가 AD 딜도 있고 AP 딜도 있기 때문에 인피라이 스태틱이 제일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는 트타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은데 와 트타 5마리 좋구요 자 일단은 약하게 가는게 맞죠 일단은 아이템을 좀 집으러 가야되니까 우리의 트타 3형제 아니 뭐라고 하지 아무튼 큰 트타 작은 트타 작은 트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2연패 자 딱 깔끔하게 3연패로 초밥집 좋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게 장갑을 먹어서 인피를 만들어야 되긴 한데 좀 큰 그림을 보면은 곡궁이 맞거든 큰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와 트타 잘 나온다 두 마리 남았다 자 이러면은 이것도 트타 느낌으로 이번에는 큰 트타 큰 트타 플러스 작은 트타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고 어서 아이씨 계속 지고 싶었는데 아 아쉽다 와 아이템 하나도 안 떴어 먼저 일단은 481호를 좀 굴리고 갑시다 두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호딱 호딱 삼성 찍고 갈게요 아이 그렇지 와 이게 그러니까 리롤덱이 좀 망하긴 했거든요 이제 패치되가지고 좀 망하긴 했는데 트타는 괜찮아 트타는 이제 리롤덱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트타 믿고 쭉쭉 갑시다 니달리 저런 것도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좀 제가 또 미리 해봤잖아요 pb에서 니달리 덱 어떤지 이거 저 믿고 안하셔도 됩니다 니달리 개구조에요 아 근데 졌네 자 일단 사명사수 받으면 좋겠죠 사명사수에다가 나중에 똑같이 약간 선봉대 추가하는 그림으로 가봅시다 아 아 근데 필요한 아이템이 너무 많아 지금 장갑 두 개랑 연운이랑 곡궁 하나 필요하거든 아이템 난이도가 좀 없진 않아요 요즘 곡궁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뭐 hp가 낮으니까 나쁘진 않겠지 나이스 이 연수 자 이번에는 진짜 무조건 무조건 장갑 챙겨야 되거든 두 개나 남아있다 아니야 한 개는 남아있다 괜찮아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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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이거는 레벨업 2번에서 세조안이 올려주시고 바로 임피먼저 갑시다 임피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라위랑 좀 스태틱을 노려볼게요 크립도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아 근데 이번 패치가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드는게 전부 다 너프 패치거든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안들어 다 너프하면은 솔직히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저 덱도 좀 야 신박하다? 야 1코 짜리를 나서스랑 저렇게 엘리스 해가지고 오호 야 나쁘지 않은데 저거 일단 접수 일단 접수 완료 아니 리롤덱들이 너프 됐다고 하니까 아니 탐켄치르 3성을 찍어오네 이것도 용의 영혼 터지면은 금방 잡을 수 있죠 톡 그렇지 용의 영혼이 싸움꾼을 진짜 야물딱지게 잘 잡아요 오 오 야 일단은 잠깐만 야 스태틱은 나왔다 자 이거 유미 올려서 영혼 받아주고 이거는 계속 레벨업 하는게 맞구요 빠르게 레벨업하고 스태틱을 먼저 만듭시다 라위보다는 스태틱으로 상대방의 마저를 낮춘다는 느낌으로 가죠 그리고는 이제 다음번에 라위를 먹어주고 아 근데 쓸큰지 두개가 좀 쓸데가 없네요 이 덱에 그러니까 이 템트리의 장점이 뭐냐면은 트타 일단 궁극기 딜이 마딜이기도 하고 용의 영혼 터지는게 또 마딜이잖아요 이렇게 스태틱으로 마저를 낮추면은 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이것도 봐봐 톡 치면은 지금 광역으로 상대방이 마저가 낮추니까 마딜이 더 많이 들어갔어 임피트 탄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괜찮다 남은 그 리롤덱이 유일한 희망인거 같은데 진짜 트타가 광역으로 마저 낮추고 빠르게 궁극기 키고 용의 영혼까지 해가지고 상대방 녹이는거 야 이거 뭐냐 오케이 브라움만 미드라고 2성 찍어주고요 브라움은 미드 캐릭이죠 여기가 1등 덱인데 지금 당장은 이길만하죠 저게 대장군의 깃발이 그러니까 6대장군 쪽이 결국에 너프가 돼가지고 화력이 좀 딸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일전보다 딜량이 안나와 와 야 4연습까지 이거는 기대 안했는데 매우 좋은데 아 이거 아 진짜 이거 무조건 곳곳 모아야 되는데 이거 핑낚시 나는 사미라가 필요해 그치 이렇게 핑을 찍으면은 딱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시비를 나와주시고 이거는 바로 공속 올려주고 레벨업을 한턴 땡길까? 땡길만해 이거 땡기고 그냥 땡아트 넣어주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의 재료 오늘의 완벽한 상대방의 박마절을 낮추는 영롱하다 야 이거 약간 혁곡 아이템이긴 하다 인피라 위에다가 스태틱이면 근데 혁곡은 아이템이 다 바뀌어가지고 좀 달라?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롤체가 그 예전 롤을 아이템이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 향수라고 해야 되나? 나는 지금 롤 못하겠더라고요 나이가 아 너무 어려워 롤 챌린저 때 그 시절 그리스 이것도 여유 있으면은 구례까지 가는 게 맞죠? 이거는 브랜드 쓰나 아웃솔 쓰나 그게 그거라서 굳이 바꾸기보다는 아니죠 이거는 바꿔야죠 이거는 바꿔야지 와 여기 완성했네요 약간 야 그렇게 말고 삼성 찍고 약간 흡수자 쪽 가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약인가? 약인 것 같긴 한데 원래 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박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중에 기대하십시오 와 야 마딜이랑 AD 딜이랑 라윈데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트타 질량이 이오미더 나와주시고 레벨을 쭉쭉 하 자 이거는 일단은 태블망에다가 이거 이온을 아니 저번에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거든요 스태틱이랑 그 이온이 중첩이 되나 안 되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체력이 좀 딸릴 수 있으니까 구원을 하나 넣어주고 거기다가 남은 건 뭐 구인 수밖에 없죠 약간 동체 시력이 딸린다고 해야 되나 이거가 눈이 좀 안 들어오더라고 18에서 10이면은 잠깐만요 맞아 30 10화를 낮추면 어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맞아 공식이 그렇게 깎이네요 어 아 잠깐만 야 여기 좀 까다롭다 여기가 그 기간 카타인데 문제가 아트록스가 이거 끌리거든 내가 무조건 잠깐만 아 야 끌렸는데 아 야 이게 트타가 녹으면은 솔직히 좀 노담이긴 하거든요 이덱이 근데 근데 있잖아요 그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브라움은 미드캐라고 했죠 카타리나 투팩이 깨줍니다 브라움만 믿으라고 아 이거 브라움 상상각 볼 걸 그랬다 아 아쉽네 아 그렇지 저게 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좀 올라프가 버프 됐기도 하고 주껍 너프긴 한데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올라프나 킬이 여전히 1티어 되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공략 덱에서 다루도록 하지요 아 잠깐만 야 무슨 대장군의 깃발이 두 개나 있냐 이러면 내가 견제해도 안 되잖아 1등이 대장군의 깃발 두 개 있는데 야 떠먹겠다 이러다가 차라리 덤불조끼나 먹어줍시다 오케이 스윈도 나와주시고 바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게 또 궁금하긴 하죠 그 요네 궁극기랑 그 스태틱이랑 라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온이랑 궁금하긴 한데 아 근데 이거는 오르는 쓰는게 맞는데 요네는 나중에 써줄게 미안 아 그러니까 롤체가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좀 이런 것 좀 팍팍 미리 알려주면 안되나 뭐 적용이 됩니다 뭐 스태틱만 들어갑니다 요네에만 들어갑니다 사실 그게 중첩이 됩니다 고런식으로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안 알려주면은 제가 알아내야겠죠 야 근데 나 한거 없는데 야 벌써 10연승이네 자 코벨류 쪽을 좀 일단은 모으는 형식으로 갑시다 1등이 아 저거는 너무 사기꾼인데 아 또 많았어 잠깐만 아니 이거 내가 그 아지르를 써야될수도 있어요 병사로 저 아트록스 데뷔해야되거든 끌리나 아 끌렸다 오 야 근데 한방이 안녹으면 또 괜찮거든요 와 야 근데 녹이는 속도는 진짜 빨라 그리고 브라움 딜량이 뭔가 이상한데 자 3일에 나와주고요 이러면 티모보다는 시비르를 빼는게 맞겠죠 영혼이 있으니까 차라리 주껌도 있으니까 시비르보다는 3일화를 씁시다 오케이 오른 자 스웨인까지 이성 찍어주고 아지르도 모으자 아지르도 나중에 덱을 좀 바꿀수도 있어요 이 덱 자체를 아니 용의 영혼 탐켄치는 뭐야 탐켄치 그 혓바닥으로 용의 영혼 터뜨리면 강한가 저건 좀 확실히 괜찮네요 확실히 스태틱이랑 임피랑 넣어가지고 효율을 올리는게 아무튼 좋다는 거죠 나이스 한명 보내주시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사미라가 괜찮네요 사미라도 사거리가 한 칸 넣고 당했는데 구덱인데 사미라 사거리 짧으니까 싹 구덱이다 그래도 원래 이 덱은 스타덱이 맞죠 여기는 아 대장군이 이긴다 아이고 빡세다 빡세 자 이거는 오른을 빼야될 것 같아 오른을 그냥 아지르를 써가지고 차라리 병사로 좀 막읍시다 병사로 칸을 막아야겠어 오케이 배치했죠 이러면은 투타가 안 끌리거든 첫 턴에 두 턴까지만 안 가면은 되긴 하는데 잠깐만 투타가 아직 안 끌렸죠 아 잠깐만 끌렸다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아까 뭐라했죠 브라움은 브라움은 서포터죠 여러분 어떻게 브라움이 믿습니까 이거는 솔라리를 먹죠 부족한 탱킹을 약간 늘려줍시다 오케이 아지르 2성까지 나와주시고 이게 아트록스가 어차피 큰 상관이 없거든요 이건 차라리 신비를 넣는게 맞는거 같아 아 요네 아 요네도 쓰고 싶은데 한번만 실험하고 싶은데 요네 쓰면 질 것 같단 말이야 이게 딜레마가 심한데 일단 솔라리 넣고 이렇게 되면은 괜찮아요 이거는 구원은 대충 세주가 맞는거 같고 잠깐만 와 와 야 근데 사미라가 역시 약하지는 않다 그래도 오코 값을 하긴 하는거 같아 문제는 템을 넣어줘야 되지만 어이 그래도 강하네요 오케이 질리언 2성까지 나오고 이거는 실험 한번 해봅시다 티모 빼고 이게 요네 궁극기에다가 그 아이템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적용되나 궁금하니까 그것도 안하면은 참을 수가 없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배치 잘못했어 이러면은 마저가 잠깐만요 마저가 전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알려주시겠지 제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 미리 써보신 분 혹시 혹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눈 크게 뜨고 볼게요 자 요네가 궁극기를 여기 썼지 그러면은 일단은 아스트가 마방 24야 끌렸어 스타를 근데 평타를 안 때리고 있어 34야 48이야 24야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건 일단 이겼어요 오케이 자 이상으로 상대방의 박마저를 모두 낮추는 극강의 3신기 아이템 알아봤습니다 따봉 따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